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제 소개시켜 드릴 미션은 이제 특별 임무 요청을 받은 건데 특별 임무에서 이제 MOAB 등급의 풍선 50개 터트리는 이 미션을 공략을 할 건데요 이제 제 빌딩은 다트 훈련시설 다트 원숭이 빌딩이죠 이거 이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원숭이 실험실은 이제 제 스팀판을 한지는 얼마 안되가지고 시작 현금이랑 지금 판매가만 찍고 있어요 미션하는 데는 뭐 지장주는 그런 특성은 아니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깨보도록 할게요 특별 임무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MOAB 50개 터트리기 이게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깨기로 했는데 어 이 미션은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원숭이 마을을 하나 지워놓고 왼쪽 두개 오른쪽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트 원숭이 10개 10마리 그리고 이제 왼쪽 두번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오른쪽 4번 업그레이드를 이제 4마리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이제 2,3 업 2개,3개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나는데요 이 이제 이 원숭이가 변신을 이제 4번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변신 4번 하는걸로 힘내도록 할게요 변신을 이제 한번 해주고 변신이 풀릴 때쯤에 한번 다시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번 또 해주고 풀릴거 같을때마다 변신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미션을 깨죠 이렇게 쉽게 깨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